가즈아 뚜루룩 뚜루룩 가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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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 가기 싫어? 좋은데 가기 싫어? 좋은데 고맙습니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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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왜 껌딱지 됐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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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엄마가 좋아 줄 안 봤다고 그러기야? 그러니까 말이야 저는 애들이 아빠 껌딱지라서 진짜 좋았어요 할머니 와봐요 할머니 할머니하고 딱 놀이 안녕하세요 슈퍼맨 시청자분들 저는 허니제이 엄마 그리고 너무 이쁜 세상에서 둘도 셋도 없을 우리 러브 할머니 장현숙입니다 그 애교를 이분한테 제가 그러네 어머니가 애교가 많으시네 엄마한테 또 이렇게 엄마 응? 애기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그쵸 일로와 일로와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? 우리 러브 이제 머리핀 좀 꿔줄까? 그래 딸기 하자 딸기 딸기 아 이쁘다 어디 봐 러브야 여기 여기 여자 됐어 러브야 러브야 아이고 그것도 머리가 있는 거네 머리카락이 머리핀도 꽂혀 나 공주를 있다 저 머리도래 공주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머리숱 많지 않았어? 너는 많았어 내가 어렸을 때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네 너 나중에 엄마한테 뭐라 하자 아빠 때문이야 알았어? 아빠가 닮았네 그치 그럼 금방 나요 이것도 한번 해봐 이거 소근육 발달시키는 건데 아 흔들어 억지 뽑아 보여줘 많은 기고 잡아댕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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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 간다 잡아댕겨 잡아댕겨 눈물이 똑같아 눈물이 똑같아 잡아댕겨 잡아댕겨 보여줘 열받아 열받아 엄마한테 또 가는 거예요 엄마 유식하러 가야 돼 늘 종착지는 저랍니다 껌딱지 왔다 껌딱지 왔다 배출부추 삼출고추 줄 훌쳐 줄 이렇게 해줄까 줄 훌쳐 마실 거라도 뭘 줄까? 일단 애기 밥 먹어야 돼 애기 밥을 먹어야 되나? 애기 생기면 애기가 최우선이야 너무 밥이다 그래요? 너무 밥이다 아 아구 빨리 먹으네요 아구 잘 먹고 아구 잘 먹고 밥 정말 잘 먹어요 밥도 먹고 싶고 엄마도 놓칠 수 없어 에이 자 엄마가 이렇게 좋아 에이 로부야 아 아 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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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크게 벌려야지 구치 아이 잘했어요 아니요 그리고 또 다시 한입 봐 아 엄마가 약간 이게 어색해 아주 우치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안이 이래서 엄마 깜짝 놀랐잖아 제 저런 모습이 아이고 지새끼한테는 뭘 아니 러브한테는 자동으로 저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앞담인 거지? 앞담이지? 앞담 다시 아니 다른 사람 아닌가요? 다시 다시 톤이 다르잖아 먼저 그냥 아 어금이 깨먹었다 엄마 먹고 내려야지 아 아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잘 먹어요 로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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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구지? 로부요 아 그렇지 오 다 먹었네 이제 어머 어머 엄마 엄마 아 저 밥 먹는데 그냥 온 힘을 다 써 아 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먹는 양이 많아지면서 애기가 집중력도 조금 흐려지는 것 같아요 길어지니까 식사 시간이 아 풍부 다 먹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막 먹이려고 막 앞으로 재롱잔치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환절을 해서 지금 다 먹었고 맞아요 누구들도 배고프겠는데? 응 우리? 배고프지 저 엄마한테는 또 우리 딸 입도 소중하니까 일어나! 일어나! 좀 정리할까요 여기 위에? 아하 정석하시고 평소에 또 저희 엄마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시간이 이거 이거 숟갈 잘 갖다 오고 이래서 줄 테니까 가만히 있질 않고 완벽한 남편 아닙니까? 참 제가 복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너무 편해 보이는데요 제가 아니 얼마나 누가 하시면 우리인데요 오케이 하니 네 드세요 맛있다 하세요 됐어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매번 갈 때마다 저렇게 음식을 해주셔가지고 나도 가고 싶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완전 상다리가 맘마 맘마 먹자 밥 먹을게 엄마 아빠 밥 먹을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맛있게 드셔요 하니는 엄마가 와서 또 꼼짝 안 해 다미가 다 해 얼마나 이쁜지요 어떻게 하세요 저의 앞담이 시작됩니다 아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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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 내가 반한 건 내가 반한 건 정리정돈이 딱 돼 있는 거 하하하하하하하 얘 얘 얘 얘 얘 시집 가기 전까지 내가 가서 하하 표정일 저 진짜 체하는 줄 알았어요 딱 그래야지만 좀 모양새가 나았지 완전 매력 안 하는구만 어 몰라 그래 평범하니까 근데 당장 엄마 스타일이야 제가 들어보니 어 엄마도 그거 봤어 저기 오 멋있어 오 이거 이거 유명한데 30번의 퍼맨 영상 어 이거 슈퍼맨처럼 잡은다 안 쳐 그러니까 얘도 놀래지도 않고 그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지금 계속 노는 거야 저러고 울지도 않고 어 슈퍼맨이 추돌에 나왔네 고맙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너무 멋있는 사이를 데리고 오니까 아 우리 딸 역시 참 보는 눈이 있구나 근데다가 애기가 있는데 육아까지 잘해 아 러브 아빠는 밥 줄 때 기저귀 가는 거 다 잘 좀 타고나게 잘하는 거 같아 어 100점 만점에 천점 어 하나도 아무랄 게 없고 진짜 하나도 험 잡을 게 없어 그랬지 그랬더니 어미 씨 집을 간다 그래서 아 아 속은 좀 부글부글하더라고 아 속은 좀 부글부글하더라고 어 왜 반대하셨었나 처음에는 결혼이 너무 이른 거 같다 하신 거 같다 인기가 막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중인데 시집을 가겠다 엄마 말대로 간다 이제는 살짝 조금 조금 더 있다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저희 팀이 슈퍼 우승을 하고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곳에서 러브쿨을 보내주셨어요 음 맞아요 네 그리고 딱 그 타이밍에 남편을 만나고 이제 러브가 찾아와서 흔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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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별로 막 안 좋았지 되게 안 좋았지 별로가 아니라 솔직히 그러니까요 솔직히 그래서 춤을 더 추어야 되고 아직 정상을 막 향해서 가는 중인데 허우 아무데나 병원도 갈 수도 없고 쟤 어떻게 하면 좋으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아직 몰라서 얘기 못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딱 내가 얘기할게 그게 맞는 거 같아 되게 양호하셨어요 저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아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게 뭔가 지금 나이에 가임을 했다는 건 진짜 좋은 일이긴 한데 지금은 또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막 헷갈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모한테 딱 전화를 했는데 이모가 단칼에 깬 것처럼 그러다가 어쩔 때 보면 아주 꼰대는 진짜 꼰대야 막 이래서 잘 넘기면 되는 일이지 뭘 남을 생각해 이제 그게 되더라고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예쁘지 너무 잘했어 어디서 저런 예쁜 놈을 만드냐고 정말 그렇게 러브가 가족의 축복이 되었고 사랑 속에서 얘 좀 쇼 ㅇ ㅇ ㅇ ㅇ ㅇ ㅇ ㅇ